할렐루야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데도 조금씩 실수하네요 권사님 바쁘게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내 마음과는 다르게 오해를 많이 받잖아요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듣는 사람은 내 마음과 생각과는 다르게 보기도 하고요 또 나는 그게 아닌데 다른 사람은 다르게 받아들이고 또 다르게 판단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또 표현하는 방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소툴다 보면 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인해 가지고 오해가 생기는 경우들이 덜어들어 있습니다 그런 오해된 부분들은요 이렇게 보니까 대화를 한다고 해서 쉽게 풀리지 않더라고요 오해가 풀리는 길은요 그 사람에게 있는 진정성이 나타날 때 비로소 오해는 풀리게 됩니다 말로서 오해를 풀려고 하면 그 오해가 또 다른 오해를 낳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내가 정말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오해는요 시간이 가면 드러나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 다락방이 이단이다 또 아니다 이것은요 말로서는 풀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렇다면 정치와 행정으로는 풀 수가 있겠습니까 정치와 행정으로는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본주의는요 항상 후정이 남게 되죠 우리 교역 총회가 다락방이 하나교회와 전 세계교회 앞에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요 보금과 구원사역에 대한 그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요 모든 오해는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그 진정성이 사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인물 중에 참 멋있다 그죠? 참 멋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인도 받아 가야지 되겠다라고 모델로 이렇게 삼고 있는 인물이 있으십니까 구약을 대표로 하면 요셉도 있겠고요 또 다윗도 있겠고 그리고 신약의 인물로 바울 같은 인물이 우리가 영웅이 아니라 모델로 삼을 수가 있겠죠 저는 참 멋있다 나도 저런 중심을 가진 숨은 제자로 인도 받아 나가야 되겠다라고 모델이 되는 인물이요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나오는 갈레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요호수아가 이스라엘 각 집화별로 땅을 분배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갈레비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뛰쳐나와가지고요 요호수아한테 이런 말을 이렇게 합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요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나야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셨으나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하나님 요호와께 충성하였은 적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요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요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갈레비의 나이는요 지금 요호수아한테 뛰쳐나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죠 이때 갈레비의 나이는 85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호수아 앞에서요 45년 전에 이야기를 끄집어내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내 나이 40대에 40세 때 모세가 각 12지파에서 한 명씩 선발해서 12명이 가데스반에 정탐을 하러 갔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안학자 손 앞에서 간담이 녹아가지고 불신앙을 하였을 때 당신과 나 갈레비는 불신앙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세는 내가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레비는요 요호수아 당신이 분배해주는 땅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직접 땅을 분배 받겠다라고 요호수아한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누군가가 갈레비의 말을 듣고요 이렇게 말을 옮기는 겁니다 어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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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들었나? 뭔데? 빨리 말해봐라 빨리 말해봐라 심심한데 빨리 말해봐라 80 넘은 저 갈렘 노인네가 있잖아 우리 요호수아 대장한테 찾아가서 10년도 아니고 45년 전에 가데스바네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지점 믿음 있는 소리 했다고 그 대가로 지금 서울 강남하고 대구 수송구하고 자기한테 달락한다 그래갖고 지 자손들한테 다 물려주려고 한다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지금 우리 이래야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막 옮기는 거예요 정말 웃기지 않나요? 여러분 오여오여 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요 정말 갈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입니까?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요호수아와 갈렘의 대화를 계속해서 들으면 이렇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사오매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45년 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업들은 크고 경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12절에서 갈렘이 여우수아한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땅은요 강남 땅도 아니고 명동 땅도 아니라 안악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이 살고 있는 저 해보론 땅을 달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전에 너희 조상들하고는 좀 다른 사람이었다 너희들하고는 레벨이 좀 다른 사람이었다 믿음의 레벨이 좀 달랐지 그래서 나는 이 정도 땅은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갈렘은요 여우수아한테 뛰쳐나가가지고요 노른자 땅을 달라고 여우수아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나이 85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전히 강건하니 내게 사역지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특별히 아무나 갈 수 없고 아무도 가지 않는 눈으로 봤다고 해도 몸뻐척하는 저 크고 견고한 해보론이라는 현장을 달라는 것입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성 있게 복음과 구원 중심에 있지 않으면요 오영오영 하는 사람들처럼요 갈렘의 소리는요 노른자 땅을 달라는 소리로 또 한자리 달라는 소리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결국은 내역적 상태대로 보이고요 결국은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요 내역적 상태대로 들리게 됩니다 들리기 때문입니다 축구 국가대표 선수였죠 이영표 선수 다들 아시죠 이영표 선수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기사를 보니까 아내가 출산을 할 때 무통주사를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아내가 출산을 하기 얼마 전에 이영표 선수가 성경 책을 읽는데 말씀을 읽는데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서 스톱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을 보면서요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다음에 출산의 고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결단을 하면서요 아내와 상의를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래서 무통주사 없이 아이 셋을 이렇게 출산하였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내가 무통주사 없이 이렇게 막 힘겹게 출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영표 선수는 기사에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아내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 자기도 마음이 힘들었대요 그래서 출산의 고통이 끝나고 난 뒤에 출산을 하고 난 뒤에 그래도 내가 우리 와이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다는 희열을 느꼈다고 이렇게 기사에 글을 적어 놓았다고요 그런 간정한 기사를 얼마 전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요 문덕 제 머리 속에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죠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요호와를 알지 못하며 요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요호와를 그 다음 세대들은 몰랐대요 그런데 요호와를 알았다고 하는 세대들은 요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경제적인 이론인데요 경제학자 겸 미래학자인 제레미 리버킨의 이론을 여러분도 책에서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제레미 리버킨의 이론이란 시대시대마다 0.1%의 사람과 또 0.9%의 사람으로 그리고 또 90%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분류로 구분이 되어진다는 이론입니다 시대시대마다요 다시 말하면 0.1%의 창조적인 천재가 세상을 움직인다는 것이고요 스티븐 잡스 이런 사람은 뭘 될 수 있겠죠 그리고 0.1%의 사람을 알아보고 그 0.1%의 대열에서는 통찰력이 있는 0.9%의 사람 그리고 역사가 움직이고 전진하는 일에 아무 생각도 없고요 또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90%의 인여인간 인여인간은 이렇게 남아도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시대시대마다 세부류의 사람으로 구분된다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역사적 흐름으로 보았을 때 저와 여러분이 공감을 하겠죠 전혀 틀린 이론은 아니죠 그렇다면 교회사의 흐름으로 적용을 해보면 어떠합니까? 역시 교회사의 흐름 속에서도요 우리가 세부류의 송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시대마다요 복음 회복과 구원 사역을 위해 0.1%의 사람을 부르셨다는 사람입니다 0.1%의 사람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렐런트 7명입니다 맞죠? 그리고 신약시대의 바울이죠 한 번씩 다른 교단에서 우리에게 빗대어서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류광수 목사는 다락방 교주다 이렇게 말을 좀 빗대어서 하잖아요 심지어는 다락방 안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전도운동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류광수 목사님을 따라가야 되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죠 전도운동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하지만 하나님의 전도운동을 이해한다면요 이 시대의 복음 회복과 구원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 특별 운총을 받은 이 시대의 0.1%의 전도자라는 그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많은 제사장들과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요 미친 사람으로 취급을 하였지만 그들은요 0.1%의 전도자 바울을 알아본 통찰력이 있는 0.9%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0.9%에 속하는 송도이십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요 아멘하고 따라다니면서 정말 90%에 속한 송도이십니까? 여러분 0.9%와 또 제가 퍼센티지를 얘기하니까 한 예의입니다 0.9%와 90% 즉 제자와 무리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와 무리의 차이요 특별히 이 시간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 중에서요 제자와 무리의 차이는 무엇이냐 그 차이는 빛을 가졌느냐 빛을 잃어버렸느냐 그 차이입니다 다시 전하겠습니다 빛을 가졌느냐 빛을 잃어버렸느냐 그 차이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창색 1장 2절에 보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깊음 위에 있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창색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태양의 빛은 넷째 날 창조되어졌습니다 맞죠? 해와 달과 별은요 넷째 날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창색 1장 3절에서 말하는 그 첫째 날의 빛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초래국기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가며 애국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허감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더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배경은 이런 배경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홍해 사건 직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모세가 25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죠 그래서 해변가에서 천막을 치고 이렇게 쉬고 있는데 잠을 자려고 하고 있는데 보니까 동초로 서던 한두 병사가 이렇게 보니까 저 뒤에서 애국 군사들이 병거를 거닐고 끌고 막 오는 게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찾아가서 저 애국 군사들이 우리 죽이려고 온다 차라리 우리를 저 애국에서 그냥 밥이라도 먹고 살게 놔두지 네가 뭔데 우리 끌고 나와서 이제 다 죽었다고 우알끼고 우알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럴 때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이제 홍해 앞에 서는 장면이죠 그 전에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이지만 애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요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사자가 쫙 옮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쳐놓은 그 진 뒤로 옮겨갑니다 그리고는 애국 군대가 돌아오는 그 중간에 딱 서는 거예요 그럴 때 구름 기둥도 같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애국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애국진 쪽에는 구름과 허감이 있고 또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있던 구름과 하나님의 사자가요 뒤쪽으로 가서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진 그 가운데 딱 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어떤 표현이 되어있냐면요 저 애국 쪽에는 구름과 허감이 있고 저 이스라엘 쪽에는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이 밝대요 그래서 저쪽이 애국 쪽이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국기 34장 29절에 보면요 모세가 그 정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신의 산에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후와와 말을 하였으므로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광채가 나나 모세 자신은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의 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고요 10개 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대요 40일 동안 집중 마사지 한 게 아니라 말씀을 받고 내려오는데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35절에서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 광채가 나므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얼굴에 광채가 났대요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대요 여러분 이 빛이 무엇이고요 모세는 왜 얼굴을 가렸고 이 빛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서요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뱀을 통해 사단이 역사하고 난 뒤에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고 했는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는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3장 7절에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10절에서는 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은 나이다 저는 3살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성당동 파도고개에서 살았거든요 그때 성당동 파도고개에서 살면서 저 어머니는 아침마다 장롱의 문을 열어보면 장군 할아버지 두 명이 바주 보면서 이상한 모자 쓰고 이렇게 내려보는 벌금 그림을 그려놓고요 그 앞에 향피아놓고요 목탁 갖다 놓고요 그럼 제 어머니는 거기서 계속 절하는 것 그걸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다가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나면 나서 집에 오면 집에 엄마가 없고 아무도 없으면요 저는 가방을 그냥 마루에 집어던지 놓고 그냥 막 집에서 뛰어져 나와요 당시에 저희 집이 골목에서 왼쪽에 세 번째 집이었거든요 막 뛰어나가지고 골목 끝에서 앉아가지고 쪼그리아가 앉아있는 게 쪼그리아가 앉아있다가 엄마 올 때까지 집에 못 들어가요 왜 그랬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알죠 무서웠죠 그런데 왜 그렇게 무서웠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허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허감이 뭡니까? 저는 낮에였거든요 낮에 무섭더라고요 낮에였는데 여러분 허감은요 어둠을 덮고 있는 그 어둠이 우리가 정확한 단어로 표현은 뭐하겠지만 그 어둠을 덮고 있는 그 어둠이요 허감입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요 잘 모르겠어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그 집에 혼자 앉아있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밖에서 나와서 살았어요 아무도 없으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창세기 3장 사건 이전에는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에는 창세기 3장 이후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여 숨었다 그랬습니다 왜 두려워하였겠습니까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빛입니까 무슨 빛이겠습니까 밤이 밝았다 그랬는데 무슨 빛이겠습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했는데 그 빛이 무슨 빛이겠습니까 베드로 존스 2장 9절에요 그러나 너희는 태칸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대요 저 지하에서 불러내었다는 건지 뭐 끙끙한 데서 불러내었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알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무슨 빛이냐 출애굽 당시 밤이 밝음으로 했던 그 빛이 무슨 빛이냐 처음부터 빨갛고 있었으면서 아담과 하와는 왜 벗었음으로 뱀을 보고 난 뒤에 그 이후에 두려워하였나이다 왜 두려워하였습니까 창세기 1장 3장과 밤이 밝음으로 했던 그 빛은요 기이한 빛이고요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게 된 영적 상태는요 그 기이한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빛 창조의 빛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말이 이해되어진다면요 여러분은 0.9%에 속한 성도이고요 저는 지금 제자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0.9%의 성도가 맞다면요 내가 가는 현장마다 나를 통해 기이한 빛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이 비춤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입니다 집사님 한 분이 옥사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때 허감이 꺾이는 거고요 여러분 성공한 정치인이나 경제인 그리고 연예인들 자살하는 뉴스들을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명패나 관에 보면 성도 누구누구 그러면서 십자가에 이렇게 관에 이렇게 십자가가 새겨져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장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자살을 선택한 그 성도가 진짜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천국을 간다 못 간다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요 신학적 논쟁으로 입사함하고 싶고 그런 마음은 없고요 확실한 건요 교회는 다녔지만 그 사람의 신앙이 복음과 구원 중심으로 말씀이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성경 66권이 천명과 남은 자로 소명과 남을 자로 사명과 남길 자로 이렇게 말씀이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천명과 남은 자란 복음 회복이라는 존재의 이유를 아는 자가 천명과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왜 살아가십니까? 왜 살고 있습니까? 누가 물어보면요 너희가 너희는 왜 사노? 하이고 나는 사나는 악도 없는데 너희는 왜 사노?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면 되거든요 복음 회복이라는 존재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요 천명과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소명과 남을 자란 소명은 시간표입니다 물론 콜링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맞지만 다시 말하면요 복음 회복을 위해 하나님은 이 시대 나를 부르셨다는 그 시간표입니다 그 시간표와 사실과 진실을 넘어서 영적 사실을 아는 자가요 소명과 남을 자입니다 그리고 사명과 남길 자란 사명은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미래입니다 미래 그래서 미래에 무엇을 남겨야 될지를 아는 자가 바로 남길 자입니다 석 달 전에 세계선교대회가 있었죠 우리 하나 선교대회도 있었고요 본부에서 하는 세계선교사대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두 달 후면은 세계 랩런트 대회가 있습니다 간혹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중에 저도 한 명이었고요 세계선교대회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붕 떠가지고 세계 보고 막 그러고 또 세계 랩런트 대회 하면 이번에는 애들이 붕 떠가지고 나는 나는 랩런트 이른다고 물론 감정을 가진 사람이다 보니까 분위기에 따라 취한 사람도 그 분위기에 취한 사람도 있겠지만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서 세상을 향해 빛을 지피고 준비하는 상징적인 숫자지만요 그 붕 떠가 있는 90% 속에 0.9%의 제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장소와 그 시간표와 그 메시지 속에서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라는 전도와 성교 그리고 랩런트라는 단어 속에서요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정책성을 발견하고 붙잡는 그 제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월요일 저녁에 장로님 한 분과 차로 이동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장로님이 제게 질문을 이렇게 하나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떻게 하다가 목사가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셔요 그러면서 시구 쓰시더라고요 속으로 웃기는 와올나 싶어요 그래서 그 답변을 들으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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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기만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제 업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어느 날 현장 보는 눈이 열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가정과 가문의 배경도 그리도의 눈으로 보여지게 되었고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비로소 그때 아,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라는 정체성이 발견되어 줬고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정확한 보검의 말씀으로 현장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때요 이때 비로소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이 발견되어 지고요 이 정체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은요 내 가정과 또 내 직분과 내 업에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다 영적인 존재이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영적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존재는요 우리의 영과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영도 창조된 것으로 한순간에 한 장소에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만유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왜 영이신가 우리가 왜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요 그 방법이 그 표현이 가장 뛰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빛 현재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생명의 빛 창조의 빛 그 빛을 가진 자로 그리스도의 정인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말씀으로 윈도해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현장을 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또 권세를 가지고 정말 내가 가는 모든 현장과 가정과 내 업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허감이 꺾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괴익이 나를 통해 성취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 빛을 가진 자로 그리스도의 정인될 수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이번 한 주간도 성리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